아하, 이분도 신비주의인가요? 하여간 꽁꽁 감춰놨더군요. 유명인들이 이 마을을 찾는 이유, 도대체 왜일까요? 박진영, 현빈, 감우성, 김수로, 조성모, 박완서 이분들의 공통점, 바로 아치울 마을에 살았거나 현재 살고 있는 분들이라는 점 과연 여기가 뭐길래, 뭐가 그렇게 좋길래 그 수많은 유명인사들이 왜 이 마을을 선택했는지 TV나 방송은 왜 또 그렇게 호들갑들인지 평소에 참 궁금했었는데요. 저도 이번에 알았습니다. 직접 돌아보니 뭔가 확 느끼는 게 있더군요. 자, 그게 뭘까요? 궁금하시면 영상 끝까지 시청 바랍니다. 아, 참고로 토지 가격은 제목과 썸네일에서 확인해 주시고요. 일단 가볍게 차로 한 바퀴, 출발! 고문난 잔치, 먹을 것 없다! 경기도 구리시 아천동 아치울 마을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시작부터 확 깬다구요? 솔직한 제 감상입니다. 아마 영상 다 보시면 많이들 공감하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아이고, 이 돈이면... 오늘 돌아볼 곳, 위치는 여기입니다. 이야, 이 동네 모양 좀 보세요. 도로 생김새가 아주 예쁘고 빈틈이 하나도 없죠. 게다가 들어선 위치마저 연예인처럼 신비주의 컨셉! 아, 그만 됐고. 궁금하니까 영상 조금이라도 더 보면서 가시죠. 마을 앞쪽으로는 이렇게 멋진 고급 빌라들이 쫙 형성되어 있네요. 여기서 그대로 직진하면 아치울 마을! 찾기도 참 쉽죠. 아, 이 불법 주차는 여기도 만만치 않은데요. 잠깐만, 여기는 무슨 빌딩 짓나 했는데 가서 보니까 유명한 건축가가 짓고 있는 2층짜리 단독주택! 아하, 이분도 신비주인가요? 하여간 꽁꽁 감쳐놨더군요. 진입로는 넓고 쾌적했는데 여기서부터 조금 길이 좁아지죠. 아하, 저기는 치과가 저렇게 영업중이더군요. 시작부터 참 재밌죠? 지금 저 앞쪽으로 산들이 쭉 보이고요. 양쪽으로 집들이 늘어서 있는데요. 크지 않은 필지에 구옥과 신축이 혼재된 모습! 딱 보기에도 오래된 마을! 그럼에도 도로 폭이 꽤 넓은 게 인상적이었습니다. 아니, 그나저나 박진영은 어디 살고 있는 거죠? 이 안쪽으로 빈 땅은 아예 없고요. 대부분 집들이 오래됐는데도 좀 깨끗하게 관리를 했다. 아니면 리모델링을 했다. 아니면 아예 신축이다. 대체로 그렇게 느꼈습니다. 보세요. 산 아래인데도 경사가 그렇게 가파르지는 않죠. 마을 위쪽으로 산책로가 이어져 있는데요. 이따가 걸어서 한번 올라가 봐야겠습니다. 이제 다시 살짝 내려가 볼까요? 좌쪽은 지금 공사 중인 건지 촬영을 하는 건지 잘 모르겠네요. 아, 길이 넓긴 한데 이렇게 주차된 차들이 많아서 차가 양쪽으로 가면 좀 비켜줘야 되는 것도 있고요. 다시 빌라촌으로 왔습니다. 다세대라 해도 여긴 뭔가 살짝 더 고급스러운 것 같죠? 그냥 기분 탓인가요? 차로 천천히 움직이다 보니 이것저것 궁금한 게 생겼습니다. 유명인들이 사는 마을, 당연히 서울 접근성은 좋겠지. 마을 주변으로 형성된 도로는 어떨까? 또 대중교통은? 돌아보니 근처에 초중고가 없던데 여기 살면 아이 학교는 어디로 보내지? 아무리 그래도 살짝 외진 전원 마을, 대형마트와 종합병원은 어디로 갈까? 다른 걸 다 떠나서 도대체 왜 이 마을에 연예인들이 많이 사는 걸까? 그 이유가 참 궁금하네. 이 정도면 대략적인 이 마을 분위기는 파악 되셨을 겁니다. 그럼 아까 떠올렸던 그 작은 질문들 저와 함께 직접 걸어보며 확인해보시죠. 출발! 뭐 이 정도만 들어도 거의 퍼펙트한 교통망! 그래도 안 보면 서판이 지도로 확인해볼까요? 지금 왼쪽에 보이는 이 도로가 바로 이곳, 43번 국도, 구리시청과 워커힐을 지나 천호대교까지 이어집니다. 또 이 앞에는 바로 서울로 들어가는 강변북로. 진입할 때 보니까요, 차선이 한계라 조심해야겠더군요. 또 조금만 올라가면 구리포천고속도로가 나옵니다. 위로 남양주, 의정부를 지나 포천까지 쭉쭉 뻗을 수 있죠. 버스 정류장입니다. 와, 버스 엄청 많다. 몇 개야, 이거? 둘, 넷, 여섯, 여덟, 열, 아이고야. 많습니다. 저는 이 버스편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여기서 바로 광나루역까지 이어지는데요. 대략 30분이면 도착하더군요. 일단 거기까지 가면 웬만한 대형 인프라 다 들어와 있는데요. 확실히 워커힐 아래 광진구 구이동. 가장 좋은 점은 여기서 아이들 학교를 거기 서울로 보낼 수 있다는 점. 서울 광장 초중. 친절도 하여라. 이 마을까지 스쿨버스마저 들어옵니다. 이 마을 앞쪽으로 개울이 흐르고 있네요. 지금 여기가 아치울 마을이고요. 이쪽이 용마산과 아차산이 이렇게 병풍처럼 둘러져 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전형적인 연식 있는 전원 마을. 가까이 걸어서 갈 만한 곳이라고는 편의점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마트와 병원은 어디로 가느냐? 이쯤에서 다시 지도를 볼까요? 바로 여기가 아치울 마을인데요. 거의 구리 끝에 있어 광진구랑 붙어있는 모습이죠. 그래서 간에 붙었다, 쓸개에 붙었다. 이 광장동 쪽 인프라를 이용할 수도 있고, 구리시청 쪽 인프라로 갈 수도 있고, 하여간 여러모로 편리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대형마트부터 살펴볼까요? 가장 빠른 곳, 강변북로에 붙어있는 롯데마트 강변점까지 약 13분이면 떨어지고요. 종합병원은 한양대 구리병원, 여기서 15분이면 갑니다. 여기는 마을의 가장 위쪽, 그러니까 등산로로 이어지는 초입 부분인데요. 이 마을 경치가 아주 끝내준다고 해서 올라와봤더니, 뭐, 글쎄요. 잘 모르겠습니다. 저 앞쪽에는 바로 구리암사대교가 있고요. 그 끝에 살짝 한강이 살펫이 보이고 있습니다. 유명인들이 이 마을을 찾는 이유, 도대체 왜일까요? 제 생각엔 바로 이것! 풍수가 한 몫 단단히 한다고 봅니다. 이 위성사진 한번 보세요. 잘 모르는 까막눈이 봐도 어때요? 정말이지 뭔가 아우라가 느껴지죠? 배산임수는 물론이고요. 완만하게 굽은 한강, 정면으로 안산에, 깊숙이 들어선 진입로, 거기다 완만한 경사까지, 정말이지 어디 하나 흠잡을 데가 없습니다. 바로 그래서일까요? 이 마을에 들어와 몇 걸음 살짝 걸었더니, 대번에 확 느껴지더군요. 아, 이거였구나 이거. 온 놈을 감싸고 도는 마을 특유의 안정감이라. 하지만 딱 그거 하나. 그 외엔 뭐 딱히 특별한 게 없었습니다. 경치도 그저 그렇고, 딱히 개발 호재도 없고, 서울 인프라도 좀 멀고, 늙어 빠진 데다 괜히 가격만 비싼. 이야, 뭐 똥물이네요 똥물. 아, 이 돈이면 차라리... 저처럼 돈 없는 보통 사람이 보기엔, 딱 그 정도로밖에 안 보이는 동네. 최소 유명 연예인급은 되어야, 여기 있을 이유라도 살짝 생기려나 봅니다. 오, 남양홍씨 익산군파? 나도 남양홍씨인데. 소문난 잔치, 먹을 것도 없다. 지금까지 경기도 구리시 아천동 아치울마을 답사기 잘 보셨나요? 이번에도 제가 이 마을에 느낀 점 간단하게 정리해보겠습니다. 먼저 장점은 이렇습니다. 또한 아쉬운 단점은 이렇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언제나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거독립 만세!